첫 번째 항목은요? 쉽지 않은 20년 집권입니다. 왜요? 일단 20년 집권의 기초를 쌓는 게 내년 총선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탈원전 속도 조절론부터 탈당 의원 복당 문제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지금 집권 여당 내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건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열의 시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일들인지 알아보시죠. 탈원전 속도 조절론부터 소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특별강연에서 노후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좀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파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이 반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송영길 의원의 이런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중량급 인사들이 논쟁에 나섰네요. 그런 거죠. 송영길 의원은 유력 대표 후보였고 또 우원식 의원은 원회대표를 지낸 바가 있죠. 더군다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보수 정치권에서 주된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섰는데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에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라면서 추가 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의도는 뭘까요? 그게 두 갈래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거겠죠. 만약에 그런 거면 앞으로 정부 여당 내에 어떤 정책을 둘러싼 강원파 대립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영남권에서는 지금 더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지역 언론에서는 이 원전 건설 재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이런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4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주로 영남 지역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 나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권 민심하니까 생각나는데 YS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당을 탈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 탈당계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수정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을 봐서 주요 정책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이거를 시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철 씨의 이런 행보는 영남권 특히 부산 경남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권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언급한 4월 재보궐선거에 창원 성산도 대상 지역이고 여기는 노회찬 전 의원의 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해찬 대표가 새 기자회견 뒤에 간담회에서 창원 성산 지역구의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두 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후보가 이렇게 난립을 하면 단일화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정의당에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일단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상호 의원도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수 정치 세력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범진보 개혁연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정의당과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호 송금주 의원의 입당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호 송금주 의원 입당하고 복당은 불호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시절 활동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과는 맞지 않고 소명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어제 불호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실질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입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호남 지역 조직하고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등의 당내 주류들이 다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런 결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둘째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크게 반발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주요 정책의 속도 조절 여부 그리고 총선 대비 어떤 판짜기의 방향에 대한 입장 또 정계 개편 전략 이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여권 내에 논쟁이 좀 가열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확인된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동물 학살의 논리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는 그 뉴스 관련이군요. 그렇습니다.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한 사퇴 및 처벌려고 이런 것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박소연 대표는 당장 사퇴하지는 않겠다라면서 16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들을 소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 제기된 의혹도 있고 해서요. 이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새로 제기된 의혹은 뭐예요? 한겨레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보호하던 반려견들도 안락사시켰다라는 내용인데요. 김모 씨는 2009년 3월 키우기가 어렵게 된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케어에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맡기고 매달 14만 원씩 총 308만 원의 위탁보호금을 냈는데요. 하지만 2011년 6월에 반려견들이 3개월 전에 안락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피해 사실을 호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개들은 수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이 돼서 김모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조한 것도 아니고 위탁받은 주인이 있는 개를 안락사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유기견들하고 함께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착오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보호소의 유기동물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안락사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점인데요. 그러네요. 김모 씨는 수의대 해부실습에 적합한 체격의 개들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안락사를 시킨 것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락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박서현 대표가 안락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은 대목에 대해서는 사기나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들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락사를 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다고 돼 있고 조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보호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사설보호소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물학대로 볼 것이냐 그래서 동물학대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법령상의 미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의 사설보호소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설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수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더 근본적으로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반려동물 문화 이걸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도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조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개들이 없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5초